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영특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탄연면 금산이 2차선변 근린생활시설 인화 가득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된 전대필지 319평이고 건물은 30평으로 설계하여 인화가를 받았습니다 즉시건축가능한 탄연면 2차선변 다용도 토지 본토지는 전면이 77m 2차선에 접하여 진출입이 용이하고 건물을 지었을때 노출이 잘되어 광고효과도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탄연면 행정복지센터와 탄연초등학교 우체국 입구에서 출발 우리 현장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탄연동역 그리고 탄연바출소를 지나 2025년 입주해정인 이편원사상 헤이리 현장이 보이네요 이편원사상 헤이리 1번 게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편원사상 헤이리 1번 게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금산 3거리가 보입니다 좌회전을 하면 100m 거리에 이편원사상 헤이리 2번 게이트가 보이고 계속해서 직진하면 헤이리 마을입니다 자 저 앞에 금산건문서 3거리에서 직진하게 되면 문산이고 좌회전해서 저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직진하게 되면 마누리와 대동리 박굴 그리고 성동리 프로방스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